안녕하세요. 덴포스에서 아시아 어플리케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균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팀은 냉동기, 칠러, 히트펌프 등 덴포스의 특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크 CO2 압축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크 CO2 반밀폐 압축기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CO2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특수 설계사항, VAP 압축기 선정 프로그램, 그리고 덴포스 CO2 솔루션에 대한 매진말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크는 1932년도에 창업하였으며, 현재 독일의 프리켄 하우젠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긴 역사에 걸맞게 많은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셔너리 어플리케이션용으로는 모든 외기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매 냉각 방식 HG 압축기, 너무 녹지 않은 외기 요운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기 냉각 방식 HA 압축기, HFO와 같은 로우 GWP 냉매를 위한 LG 압축기, CO2 트랜스 크리티컬과 서버 크리티컬용 압축기, ATX 인증을 받은 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판과 같은 탄화 속의 냉매를 위한 HC 압축기, 2단 압축기, 컨덴싱 유닛, 선방용으로 사용되는 F시리즈 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으로는 베스트셀러인 FK 및 HG 알루미늄 압축기, 그리고 CO2 횡영 압축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스테이셔너리 어플리케이션의 CO2 압축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머크 CO2 압축기의 명판을 살펴보시면 4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명이 구입하시고자 했던 모델과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전원사양과 결선, 오일, 그리고 모타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델명을 보시면 HGX1244SCO2T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HG는 제품군을 뜻하며, X는 POE 오일, 1은 압축기 크기, 2는 실린더 개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40은 압축기 스웹 볼륨, 4는 모타 극수, S는 모타 버전, T는 트랜스 크리티컬용, 즉 초임계 영역 운전용 압축기임을 나타냅니다. 결선 방법은 일반적인 반멸폐 압축기와 동일합니다. YY 파트 와인딩과 스타 델타 결선 방법이 있으며, YY 결선은 HGX34 모델부터 있습니다. 오일로는 보크 정품 오일, 보클러브 E85를 CO2 압축기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터범용으로는 레니소 C85E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압축기 모타는 중저온, 중고온, 히트펌프용 버전이 있으며, ML, S, SH로 표기됩니다. 각각의 모타별로 안전 운전 영역이 다르니, 사용하시고자 하는 운전 영역에 맞는 압축기 모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CO2 트랜스 크리티컬 압축기는 HG12에서 HG46까지 4개의 플랫폼으로 S 중고온용 모타 18개 모델과 ML 중저온용 모타 18개 모델로 총 36개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토출량별로 증발 온도 마이너스 10도와 마이너스 35도 일대의 냉동 능력을 차트로 나타내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CO2의 높은 압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HFC 냉매용보다 훨씬 많은 수의 볼트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일 펌프가 조립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크랭크 샤프트에 윤화를 위한 오일 투출 구멍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샤프트와 연결된 커넥팅 로드가 동력을 실린더로 전달하며 압축된 냉매가 흡입, 토출되는 밸브 플레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와 모터, 그리고 반대쪽 실린더 헤드 부위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기어 타입의 오일 펌프가 회전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며 그리고 압축기 커버 및 흡입, 토출밸브가 조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시청하신 모델은 투실린더 모델인 HG34 3실린더 모델인 HG46 모델입니다. CO2 냉매용 압축기의 특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디가 저압측은 100바, 고압측은 150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일 토출량이 0.2%로 일반 압축기의 10%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인버터 드라이브 사용 시 속도를 20Hz에서 70Hz까지 가변해도 압축기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중저온, 중고온, 히트펌프 운전에 최적화된 모터 버전을 제공해드리며 소음과 진동, 맷동 형상이 매우 좋은 복구 압축기의 전형적인 설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CO2 냉매의 특장점을 담보하기 위해 부품 설계는 표준 압축기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랭크 샤프트가 최대차 105바가 가능하도록 샤프트의 설계와 재질이 변경되었습니다. 피스톤이 알루미늄에서 스틸로 재질이 변경되었고 피스톤 링도 2개에서 3개로 증가되었습니다. 커넥팅 로드의 I부분 설계와 재질이 알루미늄에서 스틸로 변경되었으며 실린더 안쪽 피스톤가 닿는 부분의 가공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2개의 스러스트 워셔를 사용하여 오일에 잘 녹는 CO2의 특징과 윤활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에도 있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꼭 드려야 하는 오일 펌프가 있습니다. 이 오일 펌프로 인하여 인버터 드라이브를 사용하여도 속도 가변 시에 안정적으로 오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오일은 CO2 전용 오일인 POE 오일 또는 PAG 오일을 사용합니다. 흡입구 필터 크기를 훨씬 크게 설계해서 냉매 흡입 압력 강화를 줄였으며 병판 상부에 오염물질을 담을 수 있는 포켓 구조를 설계하여 병판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오일 히터의 적용으로 오일과 냉매 혼합물의 점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TC 센서를 사용하여 모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 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디 유로 설계로 인해 전체 속도 영역에서 오일 토출량이 0.2% 미만으로 인버터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20Hz에서 70Hz까지 안정적인 속도 가변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고효율 운전 옵션으로는 가격은 고가이지만 LSPM, 라인 스타트 퍼머넌트 마그넨 모터를 사용하거나 S 모터 버전의 인버터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부하에 맞추어 용량 가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부분 부하 운전 시 정속형 모터 단독 사용의 경우보다 효율이 높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설계 특징 중에서 보크 반밀폐 합축기만의 유니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터 교체를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슬라이드 스테이터 설계입니다. 동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볼트를 풀러 모터 커버를 분리합니다. 스테이터 록에서 세트 스크류를 빼냅니다. 스테이터 서포트를 조립하시고 케이블 타일을 스테이터에 연결하여 조심스럽게 빼내시면 됩니다. 스테이터를 빼내신 후에 스테이터 위치를 잡아주는 패더키가 하우징에 잘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새로운 스테이터를 스테이터 서포트에 올리신 후 케이블을 정리하여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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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타이트가 도포된 새로운 세트 스크류로 스테이터를 고정시키신 후 스테이터 보어가 스테이터 스크류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모터 커버를 다시 조립하는 것으로 스테이터 교체가 매우 쉽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보크 반멸 표합축기의 유니크한 특징인 슬라이드 스테이터 설계입니다. 검색기에서 보크 VIP라고 입력하시면 VIP 웹사이트가 검색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어 온라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왼편 메뉴에서 압축기 탐색을 선택하고 냉매, 운전 조건, 요구 성능, 전원 사양 등을 입력하여 찾고자 하는 압축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압축기 목록에서 해당 압축기 모델명을 누르면 상세 데이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압축기 성능뿐 아니라 각각의 탭을 누르면 해당하는 압축기의 자세한 기술 정보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버터 사용의 경우 원하시는 헤르츠를 입력하시면 해당 헤르츠에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한국어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CO2 서브 크리티컬 모델 선택 부분을 보면 고저압이 100바까지 보증되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2 캐스케이트 사이클 등에서 리시버 압력을 일정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압축기를 사용하면 별도의 냉동 사이클을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스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UL 인증 모델도 선택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CO2 트랜스크리티컬 S 모터의 경우 18개 전 모델이 UL 인증 모델로써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크 CO2 압축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덴포스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께 드리는 CO2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탈 솔루션 제공입니다. 덴포스는 시스템 제어기, 압축기, 인버터 드라이브, 과열도 제어기, 열교환기, 각종 보호장치 등 신제품 개발 시 필요한 모든 부품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럽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개발자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덴포스 CO2 제품들은 이미 유럽에서 검증이 완료된 제품입니다. 이는 제품 개발자가 신제품의 신뢰성을 예측하는데 높은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지원입니다. 덴포스는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경험이 풍부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E팀이라고 부르는데요. AE팀은 고객사의 신제품 개발 및 최적화 설계를 디자인 리뷰 프로세스, 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 개발 인력이 추가되는 효과를 들여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드리는 팀입니다. 저희 덴포스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덴포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팀의 김병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